자, 안녕하세요. 박, 닷, 안녕하세요. 박, 닷, 닷입니다. 네, 저희 오늘 언박싱 해볼 아, 네. 따끈따끈한 제품 폴드2가 나왔답니다. Z, 폴드2에요, Z. 오, Z. Z, O, 2. Z, 폴드2. 아, 이게 봐봐. 자, Z잖아요. 근데 이제 까면 2가 된다. 오, 야야. 오, 일단은 와우. 이게 이런 식으로 열린다는 걸 형상화한 것 같아. 로즈골드인가요? 로즈골드, 로즈골드. 오, 야, 대박인데? 거울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색이 어떤 색이라고 하죠? 아, 요즘 색상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원 보다 이게 좀 그립감이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힌지, 힌지 닫히는 것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힌지 닫히는 것도 그러게요. 제가 느껴볼게요. 어, 확실. 응, 확실. 자, 삼석시. 켜겠습니다. 아, 삼석시네. 삼석, 갤럭지. 삼석시 켜주세요, 삼석시. 이 화면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평소에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렇게도 전면으로 찍을 수 있는 색깔을?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가 있네요. 화면 생겼네. 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여기 크게, 어우, 여기가 완전 전면으로 생겼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스마트폰처럼 쓰다가 대형 화면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열 수가 있는. 이걸로 게임하면, 하, 이가 막히겠네요, 진짜. 평소에는 이제. 약간 플립에 그거 작아지는 것처럼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더 감각 같기도 하고. 삼석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이 제품을 만든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보름 자리인가? 액자네, 액자. 액자처럼 이렇게. 그래, 액자네. 화질이 좋네요. 확실히. 베스트 컷을 또 이제 빨리 촬영하고. 오, 대박이다. 오, 괜찮네. 와, 이것도 있네요. 아,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어, 이게 원대도 됐었나, 이게? 제가 볼 때 안 됐었던 걸로 아는데? 아, 이게 되게 예쁘다. 와, 이게 대박인데? 야, 이런 게 됩니다, 여러분들. 브이로그 할 때 진짜 좋겠네. 짱이지, 짱이지. 핸드폰을 삼성이 너무 잘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아, 이게 미리 영상이 재생이 되네요, 보니까. 어, 그러네? 제가 플립 쓰다가 오, 우와. 네, 영상이 미리 재생이 되네요. 대박이에요, 대박. 야, 이 카메라에만 있는 기능을. 대박이지 않아요? 이 스마트폰은 거의 타블렉과 스마트폰의 경기가 무너지는. 네, 탭들도 이제 폴드가 된다면. 그러니까요. 훨씬 더 수납이 간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번까지 적으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폴드2. 아,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울트라 20S 그걸 쓰고 있는데 또 바꿔야 되겠네요. 아, 진짜 저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갤럭시 Z 폴드2는요, 혁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Z 폴드2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모아츠고, 스테이 튼운. 삼성 Z 폴드2. 나이스, 대박이다. 그거 때문에, 그, 잠시만요. 스테이 튼운. 경고장. 감사합니다.